조금 더 드라마 한번 시작해보죠 여러분 수강생 여러분 빨리 들었습니다 물을 들으시죠 물을 들었어요 네 좀 들어오셨을까 생각하고 자 한번 번개 VL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VL을 켜면 될 이유가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제 뮤직비디오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3일만에 천녀비가 넘었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Q&A가 뭐냐 감사의 인사도 드리고 싶었지만 이번 안무 안무를 의외로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로요 거짓말 아닙니다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제 타이틀곡 Get what Who you are 의 코리그래피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 총 오늘 진도는 1절까지 나갈 거고요 네 2절과 3절은 숙제입니다 네 여러분 시작해볼까요 자 맨저만 쉽습니다 뭐 이렇게 스태트인데요 아니면 좀 쉐이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되게 근데 뭔가 이집트에 미라가 이렇게 북묘에 엄청 붙여있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약간 좀 미라인데 멋을 하는 미라예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 여기서 때리려고 윤은 눈에 눈에 나온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인강을 많이 안 해봐 가지고 여기 메인데도 끝이 아닌데 머리 잘려요 네네 아무튼 원, 투, 쓰리, 포 하면 여기 숨을 안고 싶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이 이제 저는 목을 이제 들어요 투, 투, 쓰리, 포 그 다음에 파이프, 식, 세븐 에이, 뜨거워진 이 아니라 세븐부터가 제가 이렇게 승리하는 데 뜨거워진 숨을 최고 할 때 이제 제가 가운데 이렇게 이게 한 번에 드르듬이 아니라 드르듬 걸어야 돼요 버퍼링 걸어져 드르듬 하면 이제 댄서분들 이제 슬로우로 다 퍼져나갑니다 각자의 멋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래서 아무튼 저는 드러워, 맞은 승 하하하 하고 여기서 숨소리가 한 번 나요 부분에서 하하하 할 때 가슴을 들어가지고 약간 가슴이 오른쪽 다리를 뚫어서 여기 나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 하하 하하 여기인데 팔을 그냥 같이 벌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고 뱀은 웃음을 키려 하시겠죠 그러니까 털렁거리는 거 도착했다 멈추면 안됩니다 바로 어 여러분이 이제 숲길을 덮고 있는데 날벌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날벌레를 쫓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윗 둘 오른손 오른손 윗 둘 윗 윗 윗 윗 이런데 하하 어렵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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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윗 윗 둘 윗 마주한길이로 일단 느낌없이 동작만 보면 이래요 윗 드리리 마주한길이로 그런데 이제 디테일을 추가해보자면 이거한테 어깨가 살짝 옆으로 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윗 드리리 마주 이렇게 윗 드리리 마주 윗 드리리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채원 하나 윗 드리리 마주한길이로 할 때 골반이 골반이 들었을 때 약간 삐졌어요 좀 엉성한 자세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이 히트 벽화에 키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벽화도 있잖아요 앨범이 이것처럼 자세를 이쁘게 잡아주신다고 이쁘진 않죠 네 압니다 네 그래서 골반을 딱 딱 하면서 살짝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손을 약간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덧네요 에어구조 들고 왔습니다 잠시만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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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여러분 마법 되게 끼리끼리끼리 하나 중앙 위로 위로 위로까지 오셨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열정을 담아서 지금 저와 함께 이 앞으로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비위로 하면 이제 또 뒤에 보이스백그라운드로 이제 저는 No Just break me up 그런거 그 자세 그대로 Don't No Just break me up 그냥 영어로 쓰여주잖아요 영어로 쓰여주잖아요 영어로 쓰여주잖아요 Just break me up 이렇게 오른발을 들으면서 Don't No 하면서 가슴을 마음대로 이렇게 업해 주시면 돼요 D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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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아니라 약간 멋있다고 생각해요 Duk Now 이거는 제스처는 풀입니다 저는 이게 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뭐 Don't No Just break me up 이렇게 하고 중요한건 이렇게 하고 무게를 두고 하니까 딱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번 음악을 통해 볼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리만 알면 되게 쉬워요 나를 들었고 빨리 들었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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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우리 모르겠지만 일단 날 깨워주세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날 깨워주세요 하고 넌 넌 now 지스 뱅 비어 하고 여기서 이제 발이 아마 아우시안이랑 인인이실거에요 이 인을 아우스 벗어줍니다 근데 상체를 이렇게 롤링을 해주면서 약간 어 뭐라야될까 저만의 좀 잘 보이게 한 느낌이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뒤져줍니다 이렇게 뒤져주면서 그때 롤링을 하면서 살짝 상체를 푹 낮추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야될까 되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내 안에 에너지를 약간 자세는 낮추고 있지만 최대한 풍부가 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럼 너 몰라 야깨워줘 한 다음에 음 음 자고 있었던 할 때 음 자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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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쪽 밑에 오 왠 오 왠 왠 왠 왠 오 왠 옆에 왠 왠 왠 왠 왠 역시 어 옹 왠 워 왠 왠 왠 왠 왠 왠 스웨깅이죠 스웨깅을 해주시고 공 자고 있었던 곤 곤 는 곤을 배우고 네 맞습니다 곤 는 다 근데 여기서 훈수는 뭐냐 허리에 주먹수 그래서 곤을 낼다 이렇게 다리를 적당히 넓게 벌리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 안가 뭐라 해야 되나 군단 개미들같이 멋있게 이렇게 좀 내보내줍니다 맞았다 중간정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보여요? 여러분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 쉽죠 정말 쉽죠 알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쉽죠 잘하고 있다고 하자 잘하고 있다고 하자 다 봤어요 어둠숲의 유일한 일은 더 봤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자 잘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노력 자체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네 여러분 전 여러분을 믿어요 네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거짓말쟁이 오오 고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노력하는 행위는 정말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자 중간정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안 하고 계셔서 그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말은 제일 좋아할 것 같고요 네 자고 못 있었던 본능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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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엄청 소중하게 잡아야겠죠 여러분들은 단파빵도 좋아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퀴저빵이 제일 좋긴 하지만 또 롤빵도 있고 인절미가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는 없지만 안 돼 떨어질 때 있나? 아무튼 네 음식이 내려오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간다면 소중하게 날아야겠죠 바로 올려줍니다 어? 오케이 하나 자 다음 넷 아 이제 한 번을 이렇게 해요 차 그 한 날 대우 할 때 이제 다리를 스 싹 스 싹 근데 지금 또 다리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주시고 다운 날 대우 팔을 가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배 할 때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대각선 허리로 올려줍니다 제가 한 날 대우가 이런데 또 약간 상체를 써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그냥 이렇게가 아니라 약간 기위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세계를 계속 이렇게 흘리게 돼야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잘 보입니다 네 자 자 다운 날 네 그리고 여기서 흥이 넘어가다가 떠올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댄서잉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일단 저는 그냥 이렇게 또 이 자세로 이렇게 네 그리고 구융 이것도 할 때 이제 흥 나오고 흥 나오고 나오고 보고 계신가요?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을 거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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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가사로 하자면 짜고 있을 뻔 오늘 열다 대박 차량 날 대박 결혼 가능력 이제 결혼 가능력 결혼 가능력 danger 위험해요 위험한다고 어떻게 하죠? 저같은 경우는 후! 이래요 네 그렇다보니까 얼굴을 가려야죠 어 얼굴을 뭐가 칠까봐 아니면 위험하니까 무서우니까 결혼 포장료 백문제를 하실 때 올라오시는데 이게 마법하시는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살짝 왼쪽으로 도와줍니다 너무 싫어서 볼지 모르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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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공력 인전해 자 할 때 몸을 이렇게 푹 꺼줍니다 편안 편안공력 인전해 자 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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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댄서분들은 자 극혜 자 극혜 극혜 정원 극혜 고백 4 4 4 2 3 4 5 5 5 5 5 5 5 두꺼워진 숨을 쉬고 빛들이 아주 함께 위험해 잡고 쓰던 몸을 흘렀게만 저녁 날 태븐 그 훈련 등전을 자극해 웃어는 기분을 흘렀게 자! 무려! 아직 고개! 시작도 알았습니다 시작도 알았던 파트까지고요 자극해 뿜입니다 여기를 바랄으면 안 되나요? 브라클 유데인전의 자극해 뿜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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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멋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 다음에 뿜! 들립니다 드드뿜! 다리를 드드뿜! 하시면서 포올리셔야 해요 바닥에 이게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냥 드드뿜! 제일 건강한 이걸로 밑을 치면서 올라오면 추진력이 생깁니다 드드듬! 뭔가 드문! 쫄깃해졌죠? 드드듬! 낯선드! 드드밍! 이렇게 해 inflammation 이렇게 그런데 저는 지금 편하게 느끼don MSL放 지금 qur暑 여기에서 흘려 np 깡 쳐야되는데 그냥 이렇게 팍 치면 안돼요 이것도 어떻게 사용해야할까 윽빵해야하는거다 그냥 팍이 아니라 윽 이것도 어깨를 살짝 씁니다 가슴을 쓴다고요 상체를 좀 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디 보는지 궁금해요 윽깡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마토로 낯선 느낌을 원 백깡 해 할 때 백깡이 아니라 백깡 백깡 할 때 이제 여유가 새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여유가 안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느낌 원에 하면서 그냥 카메라를 봅니다 깡 한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거에요 이제 다리가 뜯 낯선 느낌을 원에 뿜 뜨겁끗아 이제 이거 좀 밀만 하죠 원에 원에 뿜 원에 뿜 다 뜨겁끗아 고 네 앞에 그리고 아웃 인 아웃 인 이게 타 오 은 네 아 아닌데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뭐지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뜨겁게 뜨겁게 타 고 이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제가 뜨겁게 가지고 온 다음에 이쪽 팔은 숨기시 저도 좋고 보여도 좋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앵글을 유지해야해요 안그러면 좀 이렇게 하면 되게 좋거든요 에이스가 아예 숨기시던가 아예 보이실 때 이렇게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그래서 뜨겁게 타 고 는 손목은 살짝 쓸어준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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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땀소를 다 할게요 아 이거 진짜 덥다 아 이거 진짜 덥다 가겠다 이거 아 여러분들은 지금쯤 저보다 땀을 많이 해드리고 계시겠죠 저보다 땀을 많이 해드리고 계시겠죠 하 하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자 이제 진행해볼까요 뜨겁게 타 버릇 내 밤 눈을 마주칠 때 아 이거 설마 안아 아 네 네 밤 두 마주 이것도 마주 이게 아니라 약간 지나가야 돼요 허리를 그걸 밀어서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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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때 이거 이제 프리미엄 마주 칠 때 원 투 고요 마이 여러분 이제 곡 절반으로 씁니다 절반으로 씁니다 절반으로 씁니다 여러분 절반 아니잖아 네 저요 마이 품 이렇게 자세를 잡아줍니다 이것도 그냥 좀 기대해야 돼요 품 저우 팍 팍 팍 저요만 더 빠져들면 품 품 더 빠져들고 싶어 이걸 할 때 그냥 이것도 좋은데 그냥 좀 더 툭 이렇게 되면 좋아요 품 품 품 다 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최선 아마 몇몇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맞죠? 저 여러분들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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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당연히 얼굴만 보고 있어서 꿀잎 아니 여러분 숨을 쳐야죠 얼굴이 보고 안되죠 선생님이 2배속 배워보고 싶어요 일단 선생님이 1배속 해주시면 1배속 해주시면 선생님이 2배속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더워라 진짜 덥네 쉽지 않아요 아니요 완벽하게 쉽지 않아요 정말로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볍게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동작 갈게요 어디까지 했지? 품 품 품 품 품 품 품 걸고 싶어 4개 골반을 약간 4개 로 그러Right 4개 rel 세들이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가운데 있어서 너무 넓게 하면 댄서님들이 와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 가 가 이 정도 느낌을 줍니다 이 정도의 얘기만 줍니다 팔 그대로 가 뿜 한 다음에 가 바로 발이 덮쳐 타면서 이렇게 누르면서 같이 가슴을 업하면서 팔로 이렇게 뿜 해주고 뿜 해주고 뭐냐 이제 멋있어지게 되는거 최대한 내가 뉴어로 영화에 나오는 좀 멋있는 배우다 라는 것이고 뿜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살짝 뺐을 때 이러면 안돼요 살짝 살짝 두말씀이자 그냥 살짝 풀어요 그래야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네이브로 말하겠지만 멋있어졌죠 이렇게 하면 웃깁니다 여기서 해야 될거 각도 그다음에 했을 때 다른만 하는게 아닌 가슴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가만히 있고 해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제 낮춰도 이렇게 그다음에 두번 오른발 왼발 맞나? 맞나? 10분 너네 10분 내 사랑 가 이런거 발을 총 모양을 만들어서 이것도 상체를 그냥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렇게 하면 멀리 문다가지고 이것도 발 뒤로 한 번씩 한 번씩 우는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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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들어오기 전에 다 들어오기 전에 다 들어오기 전에 바로 잡습니다 이제 비트가 됐어요 엄청 구조되기 시작합니다 등 바로 찍어줍니다 등 하고 등 이쪽으로 돌려야 돼요 등 이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서 몸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등 등 등 다 등 다 다 타이트 탱 탱 탱 탱 탱 탱 탱 탱 자 이게 포르스 직전입니다 거의 다 왔죠? 여러분들도 진짜 빨리 배우신다 제가 여러분들만큼 춤출 수 있으면 정말 서운이 없겠어요 정말 진도도 빠르시고 너무 성실한 우리 다니티 무너센터 수강생 여러분 너무너무너무너무 뚜렷하네요 선생님 전 왜 아이솔레이션이 아예 안될까요? 아이솔레이션은 사실 제가 비보이를 할 때는 아이솔레이션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비보이 할 때 위에 탑락이라고 하죠? 위에서 하는 스텝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비바이트는 솔직히 다리 맞습니다 다리 맞습니다 비바이트는 다리 맞습니다 근데 아이솔레이션은 제가 늦게, 엄청 늦게 시작했어요 아이솔레이션을 제대로 할 때가 제가 스무 살 때 그때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도 필요성을 느끼고 아 천천히 해야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됩니다 이게 맨 처음에는 막 목 이것도 잘 안되고 막 그런, 특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거 이것도 잘 안되고 그랬는데 이 어느 순간 이 움직임을 이해하시면 쉽게 하실 거예요 정말로 아이솔레이션은 노력과 함께라면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뭔가 엄청난 열정이 넘친 질문이 왔어요 객수 아 떨네요 괜히 후드를 입어가지고 제 입술에 혈색이 없다고요? 제가 입술을 안발랐습니다 원래 입술색입니다 눈은 화장을 했고요 눈은 화장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따라 보시는 것 같아요 댓글을 보니까 진짜로 단일 안 나오고 근데 지금 땀 나가지고 좀 살 빠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어디까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너 나 나 이게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낮게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안 돼요 느낌이 뜨 뜨 뜨 뜨 뜨 이 느낌이 나야 돼요 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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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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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버리고 또 손가락을 이렇게 따각딱 근데 디테일하게 하죠 뛰 트 두胀 기분도 이런 동작은 이거에요 딱 까 탁 골반이 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골반이 있다가 그걸로 할 때 딱 까 탁 딱 까 아 탁 딱 까 아 탁 이거를 이제 세게 하면 잡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이게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몸을 턵니다 털어줍니다 이렇게 두귓둑 하고 이 샷을 얻었으면 볼인데 이게 스탑프도 프롱크 스탑프인데 또 안다치기 위해서 발 뒤꿈치로 하면 아야를 해요 그리고 소리 묻혀서 다를게 나와요 발 뒤꿈치랑의 vlog 엄청 아파요 아 아파요 이거 아파요 그래서 앞꿈치로 무릎을 이렇게 제일 불어서 연습생을 자꾸 뒤로만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무덥게 이어서 나왔으면 오 베이 리 자 이렇게 연습생은 가 가 가 거짓 너와 나 아 아 아 아 아 둘 하나 둘 셋 댓글로 줬으면 오늘 정말 마른 진도를 빼신 겁니다 여러분 아 정말 마른 진도를 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 음 뻥성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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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완전 잘하는데 집 가서 가지고 집 가서 또 보시고 이미 집이시겠구나 장난이고요 이미 또 또 자기 전에 또 복습하시고 그럴 거 압니다 저는 선생님은 여러분을 믿어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아요 네 드링 썸 보랬 오케이 도마하게 생각해줘서 솔직히 이게 진짜 비보이보다 힘들어 난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진도를 충분히 했어요 이야 이걸 이미지 그룹으로 한다면 장난 아닌데 일단 지금 코러스 부분까지 왔잖아요 코러스 부분 전까지 그럼 지금까지의 진도를 음악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인강의 한계상 제가 한 동작 한 동작을 알려드릴 수 아니 정말로 이거 싶은 이거 각도 싶은 이것도 싶은 각도 몇 도에서 부터 이게 어떤 느낌인지 어디에 아이솔레이션으로 대퇴근에 힘이 들어가는지 안 되는지 디테일하게는 제가 말씀 못 들어요 근데 천천히 보시면 아마 진짜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춤이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원심력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이게 막상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이게 한 동작 한 동작 끊어서 해서 그렇지 사실 힘든 건 2절부터인데 1절부터인데 1절까지는 괜찮은데 2절부터 이제 숨이 막히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 1절을 한번 음악 뒤에서 줄까지 어디까지 했지 따가다 오우 메이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까지는 1절까지는 2절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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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좋아 10절까지는 추끄关제 두드리 4절까지는 6절까지는 2절까지는 다가가 다가가 지금 이런 장 순간이 되지 않아 시작! 네!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시고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닙니다 장난쳤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말 어려워 보이는 안무지만 쉽게 뺄 수 있다는 것 진도를 쉽게 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몇 시죠? 지금 시간이 제 생각보다 조금 덜 돼가지고 코러스 부분도 원래 불러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코러스 부분도 자, 오 베이비가 좋았습니다 오 베이 비 이제 더 오는데 멘다이가 나가면서 멘다이가 나가면서 몸을 약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몸은 약간 원심력이죠 원심력이 아니지 목이 쪼아질 거예요 쪼아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가면서 또 내려주면 되게 뭔가 제가 공은 정말 안 친하지만 약간 야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나요 다리를 양이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으 으 딱 근데 지금 힘이 좀 많이 납니다 오 베이비 툭 하고 여기 이렇게 나왔죠 밀고 이제 멋있는 기다리지마 약간 이렇게 다운 와이 오른다리를 붕 붕 붕 붕 붕 이게 너무 이게 뜨면 안 안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죽여주는 것을 할까 그루브를 이건데 상체도 많이 쓰시는 거야 그 그 그 그 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자체가 드 이거를 드 드 그 그랑 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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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전화을 얘기하냐고요 전화를 얘기하느라 그냥 권투 권투 오른손 호우 와이 하고 거기서 여기 넘어가실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상체를 품질을 이렇게 이렇게 넘어오어요 왜 고맙게 왜 어 나 어 으 으 으 으 으 그러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온라인 칠데이 그 다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쭉 나눠 볼게요 실패, 얘하고 이게 스텝이 이겁니다. 많이 틀어질거에요 여기서 추구된건 뭐냐? 상체예요 원래 이건데 이걸로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1,2,3,4,5,6,7,8,1 팔 손잡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로 질 3,4,5,6,7,8,1,4,3,2,3,4,6,8,2,5,6,8,2,5,6,7,8,2,5,6,8,3,5,E,7,8,5 그냥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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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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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둘, 셋, 셋 둘 셋 뿅뿅뿅 다들 안 따라 하시고 자 우리 부윤수가 한번 하실래요? 부윤수 해보실래요? 네 우리 매니저님 부윤수입니다 네 네 자 수강생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나왔는데 네 자 이 부분 잘라 드릴게요 당연히 쉬워요 다리를 틀어요 이건 쉽지 않아요 고울복 이쪽도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쉬워요 근데 이제 한번 쳐야되요 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아니라 오른발을 도망쳐서 하나 네 맞아요 오른발을 하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제자리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앞으로 가면 하나 둘 둘 둘 하나 아 안 돼요 와요 형 들어가죠 네 샥 형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 좋은 형이에요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여기까지죠 하나 하나 둘 셋 뿅 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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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 골반을 탕 단 이 아니라요 이렇게 보영 나 나는 너만 보여 이렇게 해주면 도요 나 그래서 여기서 팔을 내리시면서 오른발을 다 빼주기 도연아 까다 이거예요 하고 밀면서 반쪽으로 밀려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밀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좀 크게 밀면 자동으로 몸이 이렇게 돼요 진짜 오른발을 높게 이렇게 길게 밀어서 보내주면 자동적으로 짧으니까 더 가려고 하다보면 이게 당연히 떼지겠죠 이렇게 자정을 떼지죠 이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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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멋있게 우아하게 쏜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팔을 쏘면 계속 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아한 몸짓 팔을 쳐줘 버터를 잔뜩 받은 팔을 대한민국 나을 Who you are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쓰면 되요 여기에서 진짜 좋아요 팔을 내려줍니다 팔을 내려주면서 팔 다 다 이것도 그냥 좀비 같죠? 아니 요 you are 다 다 다 다 팔을 이렇게 해줘요 다 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약간 그 진 진 진자라고 하나 진자라고 그렇죠 팔을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둘 하나 둘 tons 왜 하나 둘 TEN 정답 맞추신 분께 호나트, 커피 무료 영역권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건 없어요 아무튼 왜냐 리듬이 있어서 이게 하나 둘 둘 할 때 하나 둘 둘 이런 리듬이잖아요 이번엔 어미입니다 하나 둘 와 놀랍죠 이거를 이거 저 맨 처음에 약간 헷갈렸데 태어민이 나와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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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이 있습니다 놀러와서 지금 이거 내가 골반으로 하나 둘 둘 이건데 하나 둘 둘 그 상태에서 힘을 뺀 느낌을 주셔야 돼요 하나 둘 둘 자 여기까지 맞춰 그 다음에 쉽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건데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쁘 하나 Number Something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둘 하나 그냥 뭣 Reverb 가치 둘 좋아요 입니다 자 내가 뭐 어떻게 보신 부분이 있어 제가 그냥 아 여기서부터 하나 둘 걸 했잖아요 오른손부터 오른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뭔가 예로 걸어 찍어내리기 보다는 게 더 동작이 잘 보이죠 추진력 여기서부터 이게 세션에 하신거에요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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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안들면 옆에 물건을 때려줍니다 바로 위에서 자리는 옆으로도 갈 수 있게 이걸로 이제 형님들 동선인공 할 수 있어요 2 U R 이겁니다 기본으로 2 U R 한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나옵니다 백 백 백 백 백 백 이렇게 닫아주시고 닫고 상체를 누르고 그 다음에 팔을 근처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백 백 백 가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 둘 셋 아침만 인사 하나 둘 셋 아악 이렇게 쫙 채워줍니다 첫째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그 그 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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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만큼 똑똑한 수강생들은 처음이에요, 정말. 진짜 대박입니다. 자, 그럼 또 이게 땀이 엄청 많이 하네요. 네, 여러분 하트가 1,300만이 돌봤던 게 감사합니다. 일단, 또 지금 오신 수강생 부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는 하면 제가 주고받고요. 노래를 틀고 지금까지 나온 진도를 한번 세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오케이 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손을 닥쳐deal 진짜요 You don't put your mind 들어와 빠져들고 싶은 길에 다가가 지금 이렇던 순간이 되지 않아 사랑을 생각해 빠져들어 왔나 Oh baby, don't worry Oh, I don't want to tell me that you want You don't want to do that You don't want to do it You very rarely You say not to tell me about you And you are every You say not to tell me you are I don't want to do it Let's go You say not to tell me about you When you're at the man Love you 덥네요 여러분 이야 장난이다 이야 근데 제가 생각보다 체력이 오늘 안 좋은 상태였나 봐요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V8을 켜게 된 이유는 저의 이번 타이틀곡 마제타와 아니 타이틀곡 마제타를 이번 앨범 마제타와 타이틀곡 개월을 정말 많은 분들이 아껴주게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 암으로 배우시고 하고 배우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좀 오리지널 버전의 스토리를 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원래 일정으로는 지금 제가 이미 다른 촬영을 갔었어야 되는데 살짝 시간이 떠가지고 이제 일절 마무리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요? 안 됐네요? 약간 번진거라 아무튼 아무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도 다이네이티와 이렇게 춤에 대해서 더 진솔하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딱 가야될 시간이라 다음 스케줄을 가야될 시간이라서 촬영을 가야될 시간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갑자기 인사드리죠 근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커넥트 우와 됐다 찾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프로그램에 만나요 안녕